대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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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고기 떨어졌어요? 와 30분간 잔소리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집에 갈 시간 되서 잔소리할 길미를 제공하시면 천천히 하시는 대로 대삼치 히트 사장님 39년 1월달 태어나신 분인데 사장님께서 몇 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58년대 그럼 루키인데요 대성호에서 58년대 태어나신 분 루키인데요 39년 1월달에 태어나신 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대성호 루키 탄생 어 그거 쪼지마요 건들지마요 아무것도 건들지마요 하던대로요 짐승입니다 짐승은 짐승 대접을 해줘야지 짐승은 짐승 대접 안 해주면 짐승이 짐승이 거시기에서 요시기에서 절시기에서 거시기 하기 때문에 절대 짐승한테는 짐승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짐승한테 네? 그냥 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능에 맡기시죠 고기를 놔주고 싶으면 막 감고요 고기를 꼭 집에 가져가세요 소각을 해가지고 소각을 해가지고 소기도 왔어 아 딸이 알았네 고기요 일로 갖고와요 거기 안돼요 갖고와요 거기 안돼요 근데 사장님 저 밤눈이 오더워서 진짜 안보이거든요 진지하게 말해드리겠는데 마음은 마음의 준비 fait 진짜 안보여 이건 뭔데요 여기 어딘데요 여기 꽂았나 Yak 사장님은 1천원을 갖고 계신 분인데 1,000원을 가졌습니다 헤이같다 이렇게 도로해서 고기는 다시 도로해서 우리 루키 대성호 루키 자 대성호 루키입니다 대성호 루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사장님 지금 인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39년 1월달에 태어나신 분 올려오세요 대성호 루키 탄생 39년 1월달에 태어나신 분이요 지금 한창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대성호의 대성호의 선배를 갖다 바치실 루키로 탄생하셨습니다 사장님은요 앞으로요 이제 릴도 찌르고 로드도 찌르가지고 회춘하시면 됩니다 회춘 이게 있잖아요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본비되어가지고요 지금 있잖아요 이게 필로폰 고농도 99.999%에 필로콘 1g을요 지금요 바로 용액을 해가지고요 지금 주산 넣었을 때 그 느낌을 이 느낌이라고 보십니다 필로폰을 해보셨죠? 필로폰 할 때 그 느낌이랑 똑같지 않아요? 바로 이게 거시기 느낌인데 이게 바로 오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오오 오오 이 곡의 운명은 이제 거의 뭐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있잖아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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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던대로 너무 깜짝 마시고 너무 깜짝 마시고 감지 말고 올리게요 오오케 오오케 루키 대성호 루키탱게 사장님이 몇년대 태어났다고요? 58년도는요? 한창입니다 이거 풀어야죠 네 네 총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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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호에서 총소년입니다 오오 어디어디어디 여기 뒤에 뒤에요? 잠깐 여기 걸렸다 네 멘탈 걸렸다 잠깐만 천천히 오오 큰일났다 클로토 천천히 천천히 랜디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시기합니다 지금 오케이 아주 거시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랜디는 잘해봤어요 작가를 찍는 순간에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안 찍으니까 밖에 가십시오 잠깐만 누구 오기야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오케이 오우 오우 그거 누구 고개요 이거 고개 주인 누구에요 잠깐만 이거 고개 주인 누구에요 고개 주인 누구에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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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